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기증받은 반구대 암각화와 경주 석굴암 석굴사진을 공개했습니다. 기증받은 사진은 원로학자 강우방 씨가 1990년대에 촬영한 울주 대공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 108점과 국가유산 사진작가 고 한석호 씨가 기증한 경주 석굴암 석굴사진 295점 등 400여 점입니다.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이번 공개를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양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기증자료의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기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.